민트 내가 1번 했는데 민트랑 하와이안 피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민트 초코를 먹는 게 컨셉이라고 하시길래 라이브로 민트 초코 먹방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 달고 상큼하고 시원하고 와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uper delicious mint chocolate my favorite one bite please no it's all mine 저 민트초코 진짜 좋아합니다. 왜 이렇게 못 믿으시는 거예요?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? 진짜 그냥 먹방 민초. 민초 2행시요? 민초 2행시요? 민트초코는 사랑합니다. 초! 애기들이 만원 보고 저 노래하는 거 봐요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맛있어 이거 제가 다 못 먹고요 저희 스탑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파인트로 민트 초코 다 하나 파인트로 또 다른 아이스크림들을 사왔습니다 이거는 언니들이랑 나눠먹을 거예요 저희 스탑분들 중에서도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게 한입 먹어달라고요? 크게 한입이면 이 정도? 패밀리로 민트 초코 먹는 게 꿈이에요? 좋지 아 이빨 시려워 이 정도면 인증이 됐죠? 그만큼이나 먹어 원래 제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이 정도 먹은 건 저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페라 수분 여기가 대기실인데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스탑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나눠 먹도록 할게요 진짜 많을 거야 진짜 안녕 안녕 안 돼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